의정부 시내 31개 초등학교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아침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녹색어머니 회원들, 이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. 시 관계자와 의정부 경찰서,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과 어머니 회장들 4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.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어린이는 사고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적 교통약자인데요. 어머니 회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. 최우선의 연구소